이제 11주년인데 이게 영상이 제가 녹음이 안 되는지 모르고 했습니다. 네. 네. 한마디씩 해주세요. 부모님. 11주년인데 사실은 어떻게 해요? 아 죄송합니다. 이렇게 벌써 못 봤는데 벌써 11년이나 지났어요. 어. 마음이 조금 신선하기도 하고 오늘 진짜 또 다시 확실하게 다시 멈췄으면 좋겠고요. 어머. 갑자기 왜 물소리가 났죠? 어머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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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나머지 멤버들도 열심히 하고 기다리고 있겠습니다. 화이팅할게요. 사랑합니다. 네. 달아 언니. 울지마. 울고 있는 거 아니죠? 언니 지금 운다. 아니야? 아 반짝이었어요. 눈에. 어머. 아무튼 너무 11주년 축하하고 응. 아. 좋다. 응. 다 같이 언니 이번에 끝나기 전에는 진짜 다 같이 모이고 그리고 민지도 싱글 나오니까 이제 곧 그 사이에 꼭 만나요. 뮤지컬 배우님. 민지도 한마디 해주세요. 오 마이 갓. 야 징그럽다. 정말 12윤이라는 시간이 이렇게 빨리 올 줄 몰랐는데 어쨌든 너무 너무 이렇게 함께할 수 있어서 행복하고 와 진짜 네 저도 나 잘 모르겠어 사실 나는 마음 같아서는 그래도 우리 1년에 한번 이 핑계로라도 모이고 싶은데 오늘 못 모여서 좀 아쉽지만 이번 달에 언니 뮤지컬 끝나기 전에 꼭 같이 모이고 민지도 싱글 나오면 같이 축하해지러 꼭 모이고요 그리고 어쨌든 우리는 이거 시작을 같이 했고 떨어져 있어도 팬들이 엄청 많이 축하해주더라고요 이제 뭐 안한지도 되게 많이 오래됐는데 다들 진짜 뭐 항상 감사하죠 뭐 우리 다 그러면 어떻게 하고 마무리라지 너무 감사하고 놀자 오마이갓 진짜 오랜만에 해보는 것 같지만 오케이 봄언니 할 수 있겠어요? 해줄거에요? 투애니원 놀자 해줄거에요? 놀자 같이 해요 알겠어요 우리 투애니원이랑 우리 블랙잭 우리 팬들 다 11주년 너무너무 축하하고 투애니원 놀자 따로 전화할게 이거 보내줄게 어 뼘 안녕 네 안녕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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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멘